소니의 신개념 스마트워치 웨나를 소개합니다. 소니는 이번 IFA 2015에서 신개념 스마트워치 웨나를 공개했는데요. 웨나는 웨어 일렉트로닉 내추럴리의 약자로 손목 스트랩에 웨러블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워치입니다. 기존 시기 부분이 아닌 밴드 부분에 통신 모듈과 센서가 탑재된 것이죠. 이런 구성에서의 단점은 모니터할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점일텐데요. 자체 통화나 메시지 기능은 지원하지 않고요. 연동도 아이폰만을 지원합니다. 소니 비접촉 IC카드 기술인 펠리카를 통해 모바일 결제, LED 라이트를 통한 알림, 운동량 체크 등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를 지원하지 않는 만큼 긴 배터리 수명이 장점이고요. 클래식한 디자인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웨나는 현재 소니의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퍼스트 플라이트를 통해 펀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날로그 감성 살린 스마트워치 웨나였습니다.